안녕하세요, 민머입니다. 오늘도 퇴근하고 재미있는 축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. 휘네이! 여러분 사실 제가 요즘에 축구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조금 아프거든요?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 뭐 뼈나 근육, 인대 이런 데에 이상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. 이 뭔 개소리야! 축구의 목을 잡았습니다. 그래도 오늘 무릎이 아파서 한 번 무릎 보호대를 준비해봤어요. 이거 한 번 차고 오늘 한 번 진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꼭 꼴넣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휘! 민머! 저 오늘 걸어 다니지 않을 거예요, 형. 아니 아니니까 누구 플레이냐고. 아 오늘요? 오늘은 그런 거 없어요. 오늘 그냥 안 걸어 다니기. 저 오늘 계속 뛰어 다닐 거예요. 나 다닐 거예요. 지금 너무 잘 안 imagin다며. 저는 다시atemal을 가질 겁니다. 지금 다시하러 오고. 저 오늘 오늘 she's going to be a very large-scale. 조금 더 그런거죠? 네! 1,2,3,1,1,1,1,1,1,1,2, ,1,1,2,1,1,1,2,0. 어떻게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돌지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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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최고 최상수 가야지 가야지 상승아 상승아 1대1야 그래 와아 이게 시장하다 오케이 1대1 으아어 그렇지 그대로 가 동물 와아!! 대한분 그 뒤로 가 동무 와아!! 대한분 다시 잡아 흘려 여기 아 돈 걸려 급해 아 아 예 으AA 2 꼭 아 으 그래서 잠시만, 밑에다! 지도가! 발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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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 exploration 형이 형이 수기가 너무 좋았다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오케이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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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허 으헉 메뉴 으허허헉 으醉 으헉 아 뭐야 아 움직이셔야 돼 터지마 다시 여기 다시 여기 수고하셨습니다